손톱이 약하고 잘 깨지는가? 집에서 손톱경화제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홈메이드 손톱경화제 손톱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화제가 필요하다. 마늘, 레몬 그리고 비타민 E 캡슐만 있으면 된다. 잘 깨지는 손톱을 위한 치료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 우에는 손톱이 특히 잘 깨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레시피로 손톱 건강을 관리해보자. 재료만을 3종 레몬즙 20방울 비타민 E 캡슐 1개 자연광택 매니큐어 만드는 방법 가장 먼저 매니큐어 병에 비타민 E 캡슐이 내용물을 넣는다. 바늘도 캡슐에 구멍을 내고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추출한다. 비타민 E 캡슐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레시피에서는 한 알만 있으면 된다. 이제 자연적으로 손톱을 강화하는 성분을 갖고 있는 마늘을 활용해보자. 특유의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마늘 3쪽을 뜨거운 물에 15분간 담가준다. 15분이 지나면 반죽의 형태가 되도록 곧게 갈아준다. 완성된 마늘을 매니큐어 병에 넣는다. 작은 깔때기를 사용하면 보다 더 쉽게 넣을 수 있다. 이제 레몬즙을 넣을 차례이다. 레몬즙은 손톱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선한 레몬즙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레몬의 즙을 짜낸 뒤 20방울을 매니큐어 병에 넣는다. 완성된 천연 손톱 강화제는 최소 한 달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매번 잘 흔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일에 한 번씩 지우고 하루 정도는 손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매니큐어를 바르지 말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 날에는 올리브 오일과 아몬드 오일을 섞은 혼합물을 손톱에 도포하여 마사지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손톱의 재생에 도움이 된다. 보다시피 집에서도 손톱 강화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화학 성분을 피하고 싶다면 이 레시피를 활용해보자. 건강한 방식으로 손톱을 관리하는데 탁월하다.